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10편 35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왕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였지만 다윗의 소망은 자신의 권력이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쉬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자신에게 소망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10편 35편에서 41편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45일 10편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어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며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르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하여 주께서 이를 보셔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하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며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10편 36편 여호와의 종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여 찌그리 보배로 오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나게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0편 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왁께서 붙드시는도다 여왁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왁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왁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믄 여왁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해가라 그래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왁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왁은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왁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즉 그 벌레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원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하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혼란 때의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왁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조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다기로다 10편 38편 다윗에 기념하는 시 여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다기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물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산 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야려는 자가 괴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영하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중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미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나의 구원이시여 10편 39편 다위세씨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졸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하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닥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낙은에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0편 40편 다위세씨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하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판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하를 의지하리로다 여하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하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줄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하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하여 주의 극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하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하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하께서 그를 지켜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원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10편 35편에서 41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입니다 10편에 자주 등장하는 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의 동사인 히브리어 살라를 음역한 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셀라는 10편과 하박국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예배음악에서 사용했던 일종의 기호로 시를 읽을 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측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편 37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10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다윗은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똑같은 행악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집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억울한 일이나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자세가 끝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당신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악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10편 3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서 잠잠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담암입니다 이는 단순히 침묵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여 평안히 기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우려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편 39편에서 말하기를 악인 앞에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말과 행위를 지켰던 다윗의 모습은 그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인생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10편 39편 5전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의 찬양식 10편 40편에서는 고난 가운데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물이 귀한 가난한 지역에서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 과유나 구덩이를 뚫어 빗물 저장고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웅덩이를 감옥, 함정, 은신처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렁은 빠지면 빠질수록 자꾸 빨려 들어가는 진창, 진흙수렁을 말하는데 이는 헤어나오기 힘든 시련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과 자신을 위하여 품으신 생각이 한없이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시편 41편에서는 다윗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빼들고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를 들어 다윗의 책사였던 아이도벨 같은 친구입니다 그는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살아갔습니다 사올과 그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고 또 많은 정적을 끌어안으며 살아갔습니다 공예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모세 유언이 다윗의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기에 다윗은 복수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이 주인을 향해 뒷발질하는 모습을 표현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처럼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신 특히 가까운 자의 배신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며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가론 유다의 배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as well as the Mount Everest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